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으로 번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와 아내 조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한 건 사실인가요? 네, 반소 제기하셨어요. 이혼 소송 신청에 대한 반발의 차원인데요. 일반 형사 소송을 빚댄다면 맞고 소화에 대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부당하다는 차원의 반론을 펼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출국 금지 신청의 이유가 딸을 둘러싼 아내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출국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이 된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형사사건하고 관계해서 출국 금지 신청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2월 부인 조 씨가 류시원 씨를 폭행, 협박의 혐의로 고소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조 씨는 남편 류시원 씨가 자신도 모르게 8개월간 입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감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류시원 씨, SNS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며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4일 후 류시원 씨는 부인 조 씨를 상대로 막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폭행 혐의에 대한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본인 신상에 대한 사기가 그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형사소송은 결국 출국 금지 신청까지로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출국 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경찰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에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러면 담당 검사가 진짜 도주의 우려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출국 금지는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류시원 씨는 왜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것일까요? 실제로 출국 금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재판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 이번 주 연예계가 그렇습니다. 님이 된 이병헌 이민정 씨의 급비리 웨딩 촬영부터요. 오랜 세월 연예했습니다마는 결별한 스타의 소식까지 취재 이어집니다. 8월 10일까지 결혼을 열흘 앞둔 이병헌 이민정 커플의 웨딩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열애 인정 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진이죠. 공개된 건 단 9장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예비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언제 찍으셨나요? 2일 정도 전에 촬영했습니다. 상관 지인분들하고 소속사 관계자들 몇 명하고 같이 진행하셨어요. 두 분이 직접 고르셨고요. 일단 일반 웨딩허보와는 조금 이분이 다르게 편안하는 분위기의 사진들을 위주로 골라서 공개를 하셨거든요. 이번 촬영은 평소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유명 사진작가가 맡아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대화의 화제가 끊이지 않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쁜데 사실 저렇게나 좋을까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잖아요. 연인의 손을 꼭 잡은 채 상대를 바라보는 병원 씨의 눈빛 사랑이 보이십니까? 멋집니다. 두 사람은 웨딩 플래너에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첩장만 봐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정 씨의 이름을 먼저 쓴 병원 씨의 센스 친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남산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른다는데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호텔 자체가 워낙 좀 웅장하기도 하고 볼륨도 있고 좀 화려한 스타일의 예식 장소다 보니까 두 분의 분위기에 맞춰서 화사하게 화려하게 그 장식이 꾸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민정 씨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죠? 드레스를 보러 다니실 때 엠사나 또 알사 이렇게 좀 많이 보셨었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엠사 알사? 아니면 엠마 왓슨 이런 헐리온스타들이 좀 즐겨 입는 브랜드인데요. 이민정 씨가 입는 옷을 국내에 책정되지 않은 스페셜 오더로 옷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